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12일 신사일이니까요 뱀날입니다. 설에 내린 가을 나무로 올라가는 그 하얀 뱀의 날입니다. 하얀 뱀은 그 초자연적인 그 에너지를 지닌 행운의 그 증표로 간주합니다. 오행상 신사는 화극금 즉 불과 쇠가 오는 상극관계입니다. 신사의 기운은 분주한 기운입니다. 늘 그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를 그 크게 성취하고자 매순간 그 열의를 갖고 전진을 하는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. 오행상 이런 그 상극 환경은 과한 그 불의 기운 속에 또 녹아 없어져버릴 수 있는 그 오행 금이 기운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분발할 것을 암수합니다. 불기운에 의해서 그 쇠잔해질 수 있는 그런 오행 금이 기운이 되지 않도록 이날 그 오행 금에게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오행 환경의 그 구축이 요긴해졌습니다. 그런 환경에서 또 집으로 돌아올 그 돈복은 더욱 그 힘을 받을 테니까요. 이날 또 요일에서도 이렇게 오행 금 즉 금요일이 왔으므로 오행 그 금에게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이날 그 오행 토와 그 오행 수의 기운이 보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. 특히 그 이날부터 그 보름달로 성큼 가까워지는 그런 달의 확장 시기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돈복 터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날 그 여러분들께서 그 정갈하게 받은 그 몰구로 쓴 그 식탁 한쪽에 놓아주시고요. 또한 그 집의 물의 구역인 그 집안 북쪽 구역에 이날 여러분들께서 소금 반 수분을 그 흰 접시에 담아서 두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정화된 또 막힘없는 그런 금전운의 유입을 집의 그 물의 구역으로부터 또 힘차게 집안으로 또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렇게 그 불러들일 수 있는 그 풍수 암시를 또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놓아주신 그 물그릇과 그 소금은 날이 바뀐 그 다음날 또 철수시켜주시면 또 풍수 방법은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와 번영 그리고 길조를 몰고 온다는 그 하얀 그 배미날에 크게 그 돈복 거머쥐시기 바랍니다.